해병대가 봄철 농번기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일손돕기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과 호미곳, 구룡포를 비롯해 포항 전역 15개소에 매일 9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해병대 일사단과 해병대 군수단, 해군 항공사령부를 비롯해 미해병대 장병들도 참가해 한미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판 나르기와 과수 열매 속기를 시시하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 투입된 신속대응부대는 제주 서귀포시 일대에서 마늘 수확 일손돕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봄철 농번기 일손돕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